신망 신망 양변 신망이에요 양변 신망 오케이 양변은 잘라줘야 되고 한 번씩 이거 아까 우리 싸웠던 애들이다 신기패 그냥 가서 그냥 기다리지 말고 신기패요 나한테 양변 들어올 거야 양변 신망 신망 들어왔고 신망 아라 타이밍 불쌍 저 빠지죠 그냥? 어 완전히 빠져 그냥 그 기둥에 들어가 마네탄 바로 앞 바로 앞 들어지마 마차 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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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수 양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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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양변이에요 얼음 얼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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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감 괜찮아요 안죽어 이런 딜에 워터 워터 얼회 FT 이사 오케 엨 마차 치룡이 짤 양변 짤 담커 condлен 우측, 헬델 양병이 씹었고 지진 넘어갔고 자 이거 사슬 들어갔어요 사슬 들어갔어 무적 나왔어요 소작 터졌고 들어가봐요 못 풀어 못 풀어 이거 위험해 바라 타이밍 시술 와 바라 타이밍 와요 마비 아낄게요 지금 바라 타이밍 와 발 묶어 축전 터트릴거야 아 보충이다 지웠어 지웠어 잘 가고 오케이 굿 마라 새끼야 얘네 쭉쭉 떨어졌네 야냥 딜 못해 이거 아까 야냥 쫓아가서 졌어요 신기만 까요 무적 빼고 야냥한테 내가 뭘 하지도 못하거든 바로 들어갈거에요 가 가 그냥 가 그냥 가 오 좋겠다 발 묶었어 따라가 자 이감도 걸어줄게요 이제 좀 있으면 나한테 뭐 올거 같은데 네 이럴줄 알았어 얼덧 나왔어요 이거 풀었고 괜찮아 다 채웠어 이거 못 따라가거든 신의운청 오케이 지웠어 괜찮아요 저 숨어있어요 어 오케이 저 숨어있어요 어 신망 신망 위험해 나 급장 없어 1 0 됐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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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다 이거 신기 패야지 신기 발 묶었고 축전도 깔았고 신의운청 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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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가지고 살짝 뺀건데 지웠어요 자 나 주시 보고 있다 끝마 부른척 큰힐 주시짤 짤 어 어디갔어? 신기패 신기패 신기 실짤 했어 계속 주시짤 하고 있거든요 얼마까지는 아 참버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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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1 땡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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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 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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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웠고 보충 지웠어요 저기 뭐 없어 신의운청 끝 신의운청 끝 계속 해봐요 나 이감 걸었어 아 뭐야 죽었는데? 어? 하 대점이 죽었나 맞네 얘가 자기만 보고 있어가지고 하하하하 하하하하